카니발의 소음 흡기소음, 윈드노이즈, 공기추출소음, 팬소음, 엔진소음, 배기파이프 퍼플러소음, 타이어소음, 배기소음까지 카니발의 오너라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행중에는 당연한거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카니발의 소음은 전부 다릅니다 위에 나온 표식들을 보면 카니발의 소음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속주행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소음이 발생해 오너와 탑승자를 거슬리게 합니다 자동차 소음은 바퀴로부터 자체의 바닥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크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면에서 전달되는 서스펜션의 충격이 그대로 차량 철판에 전달되게 되는데 카니발처럼 큰 차량은 그 크기만큼 소음도 전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타이어의 교체도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지속적으로 마모가 되기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제는 바닥으로부터 잡아 소음을 줄여보시는 건 어떤가요? 3중 방음제를 통하여 바닥에 진동소음이 위로 올라오는 걸 억제하여 편안한 탑승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출고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신차 출고 정숙성과 승차감을 업그레이드해줄 바닥 풀방음 그리고 선택지론 이솔랏이 있습니다 소음 문제 해결하고 더욱 편안한 패밀리카 끝판왕으로 함께 가시죠